우리가 조금의 시간을 잡아둬게 이게 뭔가 전쟁이 이기고 온 사람 같아. 그치 그치. 구미화냐. 자 보시면 진짜 입이 딱 떨어지고. 깜짝 놀랍니다 진짜. 누워서 못 했잖아 오빠들이. 와 이거 진짜. 큰일 났다 이거. 아니 근데 지금 봐도 놀랍다 다시 봐도. 이거 어떡하지. 이제 오겠다. 오겠다. 풀려나 봐. 비가 이렇게 개울에 오면 떠오면 돼. 우리 여자들이랑 같이 샤워하는 사이가. 우와. 우리 영광이지. 영광입니다. 영광이지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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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렇게 올게요. 네. 우와 정말 하루가 진짜 벌아겠다고만. 오자마자 지금 비가 와가지고. 단체사워. 네. 단체 비로 샤워를 하고. 어우 다 뽀송뽀송하다. 이렇게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. 정말 역시 정글엽 씨 귀심이 강했습니다. 좀 깜짝 놀라. 소름이 돋았어. 물쪽에서 영철히 들려요. 정말 빨리 보이시죠? 궁금하시죠? 무거워줘? 우리가 그만 왔었던 물고기랑 전혀 찔린 물고기. 이거는 애피타이저입니다. 본 요리 본 요리 할 거 있어요.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. 옆사람들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. 스러지지 않게.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. 놀라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. 사진 찍으세요. 더 높게 들어봐. 키만큼. 30cm도 안 남아 밑에. 너도 진짜 큰 건데. 너무 무거워. 그루퍼. 그루크게 뭐였죠? 이름이? 무담바라. 무담바라. 무담바라 뻔디 이름이잖아. 무슨 크바인데? 바로쿠바. 바다쿠바. 바다쿠바. 바라쿠바하고 그루퍼. 한 번 올려놔 봐요. 올려놔 봐요. 이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명입니다. 한 명. 너무 무거워. 솔직한 마음으로. 딱 잡아보니까 우리 다 못 먹게. 남을 것 같아. 정법 역사상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. 정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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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 식구들이 다 같이 회식할 수 있는. 배부르게. 근데 오빠 이거 한 번 어떻게 먹어요? 이거 바베큐에서 먹어야지. 날씨 좋으면 통구이로 해서. 먹고 싶었는데. 통구이로 하면 모든 스태프들 다 싫어하실 거예요. 내일 아침 9시 반에 이걸. 정말 근데. 손질하는 데만 진짜 엄청 걸리겠다. 손질하겠다. 이거는. 이거는 고기 지금 배 따는 게 아니에요. 돼지 잡는 거예요. 진짜. 제가 잡아올게요. 정말로. 이건 돼지 잡는 거예요 지금. 맞아 맞아. 잔칫날이야 잔칫날. 잔칫날. 잔칫날이야. 이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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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